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규칙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?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 절대 누르지 않는다 설마 사이코패스? 저 사람입니다! 비서인이 다 OK라는 게 사실입니까? 한 개 이놈 어디 있어? 그 얘기 들었어? 펜트하우스가 오픈된 데인데 내가 이름도 지어봤는데 사일러트 몬스터 그 사내벤처 팀원도 너 부대끼지 말라고 최소정의로 후보자 출연했어요 제로우 씨 잠깐만 내가 왜 뜨지? 좀 늦으면 어때서? 출근 첫날부터 남다른 페비 내가 쓰러뜨릴 거야 그 사이코패스 입에 감수점 올려준 그 부친까지 싹 다 니 직원이야 니가 책임져야 니 싶고 니가 우리 언니를 괴롭혔지 아니 애초에 다가가지 말았어야 했다 집사 Yeah 다가가자 미션 그리야 장uer 뭐하고 그리야 그리야 esempio 와 그리야 그리야